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중단 지침을 내린 데 대해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가 성명서를 내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경북학운위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상당하게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는데 아무 대책 없이 이를 금지한 것은 지방의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운위연합회는 이에 따라 지역별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교육경비 지원 중단 지침을 즉각 철회하거나 교육경비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